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기에 관한 꿈은 주로 불쾌감, 귀찮음 혹은 무언가 자신을 방해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 속에서의 모기는 작은 문제나 성가신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나타내거나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기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존재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로를 느끼고 있을 때도 자주 나타납니다. 모기 꿈은 종종 심리적 또는 육체적 피로를 반영합니다. 모기는 꿈 속에서 작은 자극이나 방해 요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꿈꾸는 이가 현재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일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모기 꿈을 꾸게 된다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으로 피로하거나 과로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피로를 자각하고 쉬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모기는 작은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자극과 불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꿈 속에서는 귀찮은 사람이나 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기 꿈을 꾸게 되는 경우 현실에서 자신을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개인 공간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에게 간섭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불만을 나타냅니다. 모기 꿈은 불안감이나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모기 소리나 모기에 물리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특정 문제나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모기 꿈은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해소하거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특성 때문에 모기 꿈은 자원의 낭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금전적 손실, 에너지 소모, 시간 낭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자신의 자원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기 꿈은 꿈꾸는 이에게 자원을 아끼고 신중히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는 꿈은 불쾌감과 피곤함을 나타내며 현실에서 귀찮은 사람이나 사건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모기에 물리면서 가려움을 느끼는 꿈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을 피하거나 방해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변에 많은 모기가 있는 꿈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작은 문제나 방해 요소가 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주변에서 자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모기들이 몰려드는 꿈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모기를 잡는 꿈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나 사람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모기를 성공적으로 잡았다면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귀찮은 일이 마무리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모기를 잡으려다 실패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모기 소리를 듣는 꿈은 작은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모기 소리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자극이지만 반복되면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는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기 소리를 듣는 꿈을 꾼 경우 꿈꾸는 이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 속 작은 문제들을 자각하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기로 변하는 꿈은 특이한 상징을 지니며 주로 자신의 에너지나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불필요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느껴지고 있다는 무의식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자신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고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 일자진 업무 스트레스로 모기 꿈을 꾼 사례 제이씨는 업무가 많아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기에게 끊임없이 물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꼈고 이는 현실에서 그가 업무로 인해 지쳐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꿈은 제이씨가 현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효율적인 일처리 방식이나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 대인관계 문제로 모기 꿈을 꾼 사례 S씨는 친구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모기들이 주변을 맴돌며 물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관계 속에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모기가 그의 주위를 맴도는 장면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해결이 필요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사례 3자금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모기 꿈을 꾼 사례 K씨는 최근 금전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던 중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그의 자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함을 나타냅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장면은 자원의 낭비와 재정적 손실을 상징하며 그가 자신의 자산관리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4괄호로 인한 피로감과 모기 꿈 L씨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모기 떼가 자신을 물어 가려움을 느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는 가려움은 실제로 그가 현실에서의 피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며 꿈을 통해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례입니다. 사례 5 작은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던 중 모기 소리를 듣는 꿈 M씨는 주변의 사소한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꿈 속에서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지나치게 작은 일들에 집중하여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기 소리는 작은 자극이지만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되면서 그가 느끼는 불편감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모기가 가득 있는 꿈 현실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날아다니는 모기를 쫓아 약을 뿌리고 있는 꿈 내 자신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 내 자신의 한계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내 자신의 주변을 날아다니던 모든 모기를 죽이는 꿈 지병이 있던 사람이 이 꿈을 꾸었다면 건강이 호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내 자신이 도구를 이용해 모기를 잡는 꿈 모기를 잡는 것은 내 자신의 현실의 운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내 자신이 모기에게 물리고 있는 꿈 내 자신의 재물이 줄어들거나 도둑이 들어 재물이 사라짐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독이 있는 모기에게 물리는 꿈 외행성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망신살, 사고 등의 불운과 각종 질병, 전염병, 기부질환, 열병, 간염, 설사, 의장병, 구설, 싸움, 시달림, 소송 등을 상징한다. 독이 있다고 생각된 모기에게 물린 꿈 전염병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고나 불운한 일이 생겨나 시달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마른 풀이나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거나 모기를 죽이는 꿈 다른 사람과 더툼이 생겨 감정이 상하게 되고 서로 인연을 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모함이나 구설 등 달갑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 유충들이 성장하여 모기로 변하는 꿈 현실에서 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보다 쓸모없는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 잡는 꿈 이 꿈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또는 경쟁자를 물리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향 또는 모기약으로 모기를 잡는 꿈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다툼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꿈이며 다툼이 있던 사람과 이별할 수 있는 꿈입니다. 모기가 계속 달려드는 꿈 시비거리들이 생기게 되며 또한 다툼이 일어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계속해서 달려드는 꿈 다툼이 발생하게 되거나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내 귀 옆에서 윙윙거리며 맴돌아 거슬리는 꿈 현실에서 성가신 일이 생기게 되거나 내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꿈입니다. 모기가 때로 덤비는 꿈 불량배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거나 싸움 또는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꿈입니다. 모기가 불빛으로 날아드는 꿈 게임이나 경쟁에서 상대에게 패배당하기 쉬움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옆에서 윙윙거리는 꿈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방해자나 잘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쾌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모함이나 구설 등 달갑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꿈입니다. 모기나 파리 등 해충 잡는 꿈 꿈에 나오는 모기나 파리 등 해충은 방해물이나 방해하는 사람 걱정 근심병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근심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에서 회복되고 자신을 방해하던 사람을 없애거나 골치거리 등을 해결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대가 나에게 달려드는 꿈 나쁜 어떤 집단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소송 몸싸움 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대가 덤벼든 꿈 싸움, 소송 등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흉몸으로 귀한이나 깡패한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진초 모기대를 모두 잡는 꿈 업무상 내게 속해 있는 팀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업체 혹은 방해적 요소로 있는 것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꿈입니다. 그동안 잘 안되었던 애군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계기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꿈입니다. 모기를 손으로 때려 죽이는 꿈 현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진행이다가 갑자기 진행이 안된다던가 지인들과 다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모기를 약을 뿌려서 죽이는 꿈 방해를 하는 자나 경쟁 상대와의 대결에서 이기게 될 꿈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꿈입니다. 슬기로운 방향으로 이겨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꿈은 내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징조의 꿈입니다. 모기를 잡는 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모기를 잡다가 놓치는 꿈 다잡은 도둑을 놓치게 되며 하는 일이 매끄럽지 못해 호심하게 될 꿈입니다. 모기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린 꿈 부설수에 휘말리게 되거나 모함을 당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약을 사는 꿈 성가신 일이나 방해꾼을 해결할 방도를 얻게 될 꿈입니다. 모기약을 피워 모기를 잡는 꿈 의견 충돌로 인해 누군가와 싸움이 발생하고 서로 인연을 끊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에게 물려 전염병이 옮은 꿈 여행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망신이나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에게 물리고 나서 심각한 전염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꿈 현실에서도 전염이 가능한 병으로 인해 병원 신세를 치게 되거나 사고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에게 물리는 꿈 도둑을 맞거나 재물이 줄어들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있는 꿈 용이 주도하게 자신을 보호하며 어떤 일을 기다리게 된다. 모기장을 치는 꿈 새집을 짓게 되거나 새로운 집을 장만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기형을 피우는 꿈 운들이 상승해서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밤에 모기가 환하게 불을 켜놓은 곳으로 몰려드는 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게임에서 경쟁 상대에게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방 안에 모기장을 쳐놓고 그 안에 누워있는 꿈 내 자신을 완전히 무장하고 자신이 벼르고 있던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불빛에 날아드는 모기를 보는 꿈 경쟁 또는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수많은 모기를 죽이는 꿈 아픈 사람이 꿈을 꾸면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엄청나게 큰 모기에게 물린 꿈 나 자신에게 엄청 큰 안 좋은 일이 생겨 재물이나 건강의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방으로 모기가 있는 꿈 집안의 가족 간의 재물의 이권 다툼이 생기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모기를 죽이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커다란 모기가 날아가는 꿈 현재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민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큰 모기가 날아가는 꿈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들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팔이나 모기를 박멸하는 꿈 자신은 아이벌이나 방해자를 굴복시키고 장애를 타파하는 성취를 거두며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적 모범을 보일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